이모타 한 번 볼까? 이 춤 연구 좀 연구해봐야겠다. 일어나서 해보라고. 대신 화면은 확대 안 할게요. 이모타 자체 나 혼자 댄스 etap 살고있다. 전원 도시가 특집을 하고 있음, 단체 어떤 건 아니지? 찰스케이트라고 시작하면 와우, 목소리 너무 크네. 댄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연습하고 있는 댄스가 있어가지고 춤은 댄스 보고 가세요 댄스 아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부끄러워 하지마 만개 받았어 만개 신나다 키우스 국뽕님 결승선 10개 엄마 야 그 돈으로 치마권 먼저 드렸어